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김남국 국회의원의 그런 132만 개의 공짜 코인 이체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 김남국이란 젊은 양반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김남국이 국회의원이 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2024년도 총선 2022년도 대선에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김남국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전남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1기로 나와가지고 조국 씨를 옹호하다가 졸지 이런 공천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월에서 이런 국회의원을 뺏지를 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국회의원에 된 것이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대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사전투표 조작, 사전투표 증가와 감소 작업을 통해서 제가 표현한 사바사바로 국회의원 뺏지를 달게 된 것이고 코인 거래는 상임위원회 중간이나 날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돈을 축적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김남국의 안산시 단원구월은 한 번 보도를 했지만 이번에 공짜 코인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김남국 씨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월 4.15 총선 선거기를 가지 않습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전형적인 5개 동입니다. 5개 동이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월은 모두 다 40개 투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동, 40개 투표소. 이 5개 동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차이값입니다. 이 차이값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차이값 그러니까 당일 투표자 그룹과 사전투표자 그룹이 굉장히 수만 명으로 크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차이가 있으면 외부 개입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남국은 5개 동에서 전부 차이값이 다 플러스인데 플러스값이 아주 큽니다. 플러스 8에서 최소 플러스 14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라면 오차범위 낸 0에서 3%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4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동별로 김남국의 표를 더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박순자 후보 같은 경우는 박순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5개 동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최소 마이너스 7%에서 최대 마이너스 13% 나옵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박순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쳤다는 것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산조작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아 가지고 그만큼을 당선시켜야 될 후보의 득표율에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는 항상 차이값이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게 되고 더블당의 김남국은 항상 플러스 값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소 8%에서 최소 14% 최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는 제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미친 숫자입니다. 유식한 말로 하면 통계적 변칙이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월은 5개 투표수 하고 투표소 수가 40개입니다. 40개에서 모두 다 누가 이기는 거 하니까 김남국이 승리를 합니다. 여기서 김남국이 승리했다는 것은 김남국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40개 투표수에서 모두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겁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율에다 표를 쓸 수 있어 넣어줬으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오차범위에서 비슷해야 되는데 40개 투표수에서 모두 다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겁니다. 그게 40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작은 것이 미래통합당 박순자와 법의 40개가 나온 겁니다. 확률조로 따지게 되면 2분의 1의 40성 그리고 2분의 1의 40성이니까 2분의 1의 80성의 확률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월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아마 수백억 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인 거죠. 조작을 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40개 모두에서 김남국이 승리하도록 만들 수 있고 박순자 통합당 후보는 패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더 여러분 멋진 것은 이 안산시 단원구월의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색이 뭘 뜻하는 거 아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김남국이 받은 득표수입니다. 92.3표를 받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박순자가 당일 투표에서 대승을 했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김남국이 145.8표를 얻은 겁니다. 엄청나게 표를 많이 쑤셔 넣어준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관내 사전투표의 퍼센테지도 얼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까 92.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박순자가 100표를 받을 때 김남국이 161.9표를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우편투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숫자 3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김남국과 여러분들 박순자의 비율이 92.3%면 관내 사전투표나 관외 사전투표 에서도 92.3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어줘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심하게 해 가지고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 사전투표에서 양 후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아마 조작값이 25% 정도 대략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25%나 30% 정도 나올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이나 30장 정도를 김남국 함께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남국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 하게 되면 숫자를 조작하는 짓은 가방끈이 짧은 친구들이 할 짓이지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가 증거가 남기 때문입니다. 마치 살인범들이 사용한 총하고 칼을 두고 범행 현장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내는 이런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그냥 살인범들이 사용한 총하고 칼을 찾아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다 성진회가 장관도 되고 이런 짓들을 해도 취임하고 1년 돼도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다 입을 담으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도덕질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하고 공직선거마다 일곱 번째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적용하면 이게 이제 경기도 상황입니다. 김남국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 내에서 지역국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경기도 지역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 상록국을에서도 투표수 50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50대 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산단원구에서도 47대 제로가 나오는 거죠. 시영시을에서도 59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모든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이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58개의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는데 이 투표소 가운데 심상정 2번이 10개에서는 이겼습니다. 10개에서. 그다음에 48개에서는 아마 문명순이 이겼는 모양이죠. 이렇게 11회에 한 게 나오기에 쉽지가 않은데 통상이름 통계를 선거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고향시 갑 정의당 당대표를 전해진 심상정 씨가 출마한 데는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정의당 얼굴은 세워줘야 되니까 여기는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손을 안 대기 때문에 48곳에서는 아마 일본이 승리를 했겠네요. 58군데 58곳에서는 일본이 승리하고 일본이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10개에서는 심상정 2번이 승리를 했네요. 58개하고 10개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가 나오지 않고 차익값이 나오지 않고 이건 항상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맞은 그런 공직선거가 이번 4월 5일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4월 5일 보궐선거도 여러분들 네 군데에서는 손을 안 댔지만 다섯 군데는 손을 댔잖아요. 이게 다 손을 댄 정거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노총 후보가 당선됐던 울산지 교육감 선거는 참 심각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데도 100장당 34장을 훔친 겁니다. 조작값 35% 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를 별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이기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2024년 총선하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주는 경고는 맹악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굉장히 바쁜데 이 자금을 도와줘 가지고 4월 5일 보궐선거 국민들이 돼지나 개가 돼버린 겁니다. 붕어가 되고 가재가 되고 넙지가 되고 꽁지가 되고 우럭이 되고 멸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일곱 번째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도 다 입을 담으니까 나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떻든 중요한 것은 김남국은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분명합니다. 아마도 조작값이 25%나 30% 정도가 아마 사용돼서 득표소처럼 들어가게 되면 하루만 하면 딱 분수로 나옵니다.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 몇 표를 이동시켰는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의 정확한 규칙이 뭡니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 뱃지는 과차로 달고 상임위원들은 열심히 코인 거래하고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를 보면서 뭘 이런 축과 조작증으로 나는 건 나는 그냥 코끼리 비스켓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선거도 도덕질을 하여 7번이나 여러분들 선거를 도덕질하는 것을 아무도 해결 안 하려고 하는데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실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뭐 하겠습니까 공금을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달아난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 나무라 하겠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덕질하고도 다 국회를 왔다 갔다 하고 폼 다 잡고 큰소리 뻥뻥 치고 하는데 맨정신으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참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제야 전문가와 힘을 합쳐서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선거를 만지는가를 다룬 책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비로 출간한 이 책을 좀 구매해 주셔서 대한민국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참정권의 침딸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